복도에 저 에어컨도 딱 달려있고 이야 여기에 테마는 뭐냐 바로 이 옷장입니다 옷장 옷장이 18평의 작은 방에 옷장이 이렇게 붙박이장이 멋진 붙박이장이 들려있습니다 굿입니다 이 붙박이장 이야 붙박이장이 이렇게 좋은거 들어갔고 그 다음 여기다가 침대 딱 깔고 저기 책상 놓고 충분히 한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18평 자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보면 여기가 뭐니